마이크로마이크로마이크로 안녕하십니까 남아서면 물린다TV 레벨 곱하기 세메짜리 장기 투자자 남아서면 물린답니다 자 방금 마이크로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자 보이십니까 자 매출액은 떨어졌지만 주단순이익이 예상치보다 상해됐습니다 마이크로는 실적 발표를 하고 시간 외에 4% 이상 지금 급등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제가 마이크로 실적이 생각보다 괜찮을 거다 얘기했습니까 알았습니까 마이크로소프트는 지난 분기 주단순이익이 2.32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시장의 예상치인 2.29달러를 상해한 것이다 크라우드 컴퓨터 분야의 매출이 전년 대비 18% 급등했다고 시장은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장이 끝나고 마이크로가 급등을 하고 있고요 자 이것으로 인해 조금 더 상승은 남아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역시 스토케티 슬로우물이기 때문에 이 황색까지는 조금 더 올라갈 거 생각하고 있고요 이 박스건을 탈출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빅테크들이 실적 발표가 잘 나오면 증시는 또 한 번 상승을 합니다 자 지금 나스닥 차트인데요 지금 전고점을 도파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 외에 상이지만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제가 이렇게 때문에 존보를 하라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실적이 나쁘다고 안 좋을 거다 기망이 차가지고 SQK 매수하실 분들 피똥 살고 있을 겁니다 내가 매수하지 말라고 했지 않습니까? 아직 스토케티 슬로우물에 오지도 않았는데 잘가 SQQ 잘가 자 FNGD 한강이야 자 됐습니다 자 됐어 이제 다 없다 시간 위에 약간 오르는 모습이 보이고 있고요 FNGU 현재 2.25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나스 브라 자 120선을 터치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고요 작은 종료가 되기 때문에 시간 위에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 스토케티 슬로우물 70까지 올라갔고요 RSI 68 다소 많이 올라간 상태입니다 조금 더 올라가야 합니다 여러분 TQQ 1.5이 상승을 하고 있고요 나스 브라 자 BULJ 1.23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자 BULJ는 바닥 대비 많이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고점 대비 90일 바로 아 창목하네요 하지만 레버지 곱하기 3배짜리는 음의 복리도 있지만 올라갈 때 빠르게 해보가는 양의 복리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제 계좌를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hey what the fuck what the fuck what the fuck what the fuck start 자 지금 마이너스 65.65 마이너스 80%까지 쳐 맞았는데 65.65는 상당히 많이 회복이 된 겁니다 여러분 지금 달러 가격이 많이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빅테크 실적이 생각보다 괜찮게 놀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리고 빅테크들이 인건비를 절감을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해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 영업이익이 괜찮게 놀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경기 침체니 나반이니 이런 말들에 너무 기를 기울여가지고 매도를 하지 마십시오. 지금 우리는 그들의 말을 듣고 결국 현금 보유를 하고 매도를 때리고 조금 더 떨어지면 살 거라고 했지만 기회는 오지 않고 오히려 크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그렇게 매파적으로 얘기하고 금리 인상을 올려야 한다고 씨버렸는데 갑자기 금리 인상 중단을 한다는 이는 얼룩 플레이가 떴습니다. 개미 투자자들이 돈이 다 틀리고 나서 현금을 모아놓고 조금 더 경기 침체고 오면 사겠다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결국 기대와 다르게 증시가 날아가 버리고 있습니다. 자 개미들이 이렇게 해서 돈이 다 틀립니다. 자 마이너스 1이 쳐맞고 있는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할 자기가 없지만 그래도 저는 버티고 있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께 알려주는 겁니다. 한국에 있는 계좌인데요. 드디어 설이 끝나고 오늘 계장을 합니다. 자 오늘 계장하면 얼마나 회복됐는지 정말 궁금하고 긴장이 됩니다. 자 상당히 많이 회복이 되어 있을 거라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 4대 지수는 혼조세로 끝났습니다. 떠올조스 0.3이 상승을 했고요. 렛츠 플레이! 나스닥은 0.27 하락을 했습니다. 아씨 무랄 진짜 아쉽다. 건전한 조정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S&P500은 0.07 약간의 또또또이. 필라데피아 반도체 지수는 0.7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예! 5% 이상 금등을 했으니까 오늘 정도 0.7 정도 하락이 당연히 나와야죠. 우리가 양심이 있는 사람인데. 내일은 테슬라 실적 발표가 있고 그 다음은 인텔하고 비자가 실적 발표를 하는데 저는 생각보다 괜찮게 놓을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테슬라는 지금 바겐세일 20% 넘는 할인을 하고 있고요. 중국이 지금 제로 코로나 완화로 인해서 수요가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테슬라가 가이던스가 좋게 놓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달러가 많이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 테슬라가 영입이 생각보다 조조하게 놓을 수가 없다. 조조하게 나오더라도 가이던스가 좋게 놓을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는 직원들을 최고 먼저 해고를 했기 때문에 생각보다 영어 이익이 괜찮게 놓을 수 있다. 자 인텔하고 비자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홀딩을 하겠습니다. 오늘도 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쇼 좀 부탁드립니다. 늘 함께 하겠습니다. 파이팅!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